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4급 종합반 배수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4급 종합반 강의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4급 강의 아무래도 여러 회화 수업을 듣다가 4급 강의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3급에서 바로 올라와서 4급 한번 내가 따보자 제대로 한번 따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4급 시험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그렇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오리엔테이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4급 종합반에서 듣기를 담당하는 강사 김용표입니다. 저는요. 파고다에서요. 웃음, 감동, 재미,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실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오늘 제가 소개 드릴 건 뭐냐면 우리 HSK 4급의 듣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에 따른 핵심 전략,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왜 이 수업을,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팔로미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듣기 영역 HSK 4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자, 1부분, 2부분, 3부분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10, 15, 20 총 45문제입니다. 시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파트마다 100점씩이 있죠?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점이에요. 이 100점 만점에 우리는 과연 몇 점 목표를 해야 되나? 어쨌든. 자, 그래서 듣기는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다 끝나고요. 5분에 마킹 시간을 줘요. 이 마킹 시간을 여러분들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 풀 때 막 마킹하고 듣고 풀고 듣고 마킹하고 이러면 정신이 사납단 말이에요. 이 5분의 시간을 잘 활용합시다. 문제를 시험지에 다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 이 5분 시간에 답안지에 마킹하고 또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체력 관리해야 돼요. 듣기는요. 온 집중을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듣기 끝나고 나면 체력이 방전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남은 5분 마킹하면서 여러분들 체력도 조금씩 끌어올리는 중요한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디테일하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부분 문제입니다. 1부분 문제는 일단 보시면 녹음 내용과 제시된 문장의 일치, 불일치. 즉, 이걸 바꿔 말하면 5X예요. 쉽죠? 5X. 확률 몇 프로? 50%입니다. 50%. 자, 같이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신 린 쥐시 이슈지야라고 하죠. 자, 이 별표를 통해서 우리가 들리는 질문과 일치하면 5, 틀리면 X인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사실은 5X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맞으면 V, 틀리면 X.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죠. HSK가 사실은 중국 사람들의 습관이 그대로 녹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표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 V자에다가 마킹을 해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반드시 제시된 문장부터 읽어라.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게 되면 이 별표만 10개가 쫘르륵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별표를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별표를 빠르게 판단하면 여러분들 답이 나옵니다. 확률은 50%예요. 출제자는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별표예요. 별표만 잘 섞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답이 되는데 그 비법 제가 강의에 녹여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핵심어를 빠르게 파악하자. 여기서 핵심어가 뭘까요? 바로 얘거든요. 이슈자. 예술가거든요. 이 예술가인지 아닌지가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요. 핵심어 파악하는 거 중요한 방법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들리는 대로 메모해라. 중, 죽, 중국어, 병, 병음, 한. 뭐겠어요? 한국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대로 써놓으면 돼요. 왜요?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바로 1부분의 중요한 핵심 전략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부분은요. 말 그대로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가 영어도 많이 해봤지만 전통적인 듣기 유형의 문제입니다.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그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자면 HSK는 질문까지 들어야 됩니다. 좀 어렵겠죠. 하지만 역시 보기에는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이 나온다. 즉, 주제가 나온다. A부터 D까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죠? 네, 숫자가 보이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해자면 시간이 보입니다. 시간. 바로 이거는 시간 관련 문제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또, 시간에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만 읽어둔다면 정답 선택하기 수월하다는 거죠. 이런 핵심 전략들을 제가 강의에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전략입니다. 보기, 어휘를 통해서 문제 추측하기. 바로 저와 지금 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남녀 구분하여 들린 내용을 메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 한 번, 여자이기 때문에. 주제가,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다 보니까 남자 질문인지, 남자에 대한 건지, 여자에 대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뭘 하는지, 여자가 뭘 하는지 메모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질문. 즉, 질문이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의 문제의 풀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15문제가 되겠죠? 마지막 3부분 문제 같이 볼게요. 3부분은요, 총 20문제인데 이 20문제 중에서 나눠집니다. 10문제, 10문제씩. 첫 번째 10문제는 바로 우리가 방금 했던 대화형의 문제인데 이 부분과 비슷해요. 하지만 조금 더 길어집니다. 이 부분은 남자와 여자가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남녀, 한 번 더 남자, 여자. 이렇게 한 번씩 더 말하는 조금 문장이 길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문제의 요령은 비슷해요. A부터 D까지 우리가 주제, 이 주제를 유추해야 되는데 이런 단어들 모두 이 밑줄 친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핵심 어휘가 되는 건데 이 핵심 전략 한번 볼까요? 자, 보기 어휘 통해서 문제 추측하기. 사실은 아까 했던 이 부분과 거의 흡사해요. 왜냐하면 대화문이기 때문에 우리 보기만 잘 보면 또 주제가 유추가 되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대화 속 남녀의 어투나 태도를 주의해라. 아무래도 조금 문장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태도 관련, 또 어휘 관련 이런 문제들이 어투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그런 요령들을 우리가 강의 속에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화의 처음과 끝에 집중해라.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떤 주제를 던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해결책이나 마지막에 그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끝 주의를 하는 거. 여러분들 마지막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두 번째 대화형이 아니라 두 번째 단문형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단문형은요. 한 지문에 이렇게 두 문제씩. 두 문제씩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한 지문을 쭉 듣고 나서 이 두 문제를 푸니까 어렵겠죠.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문제는 총 열 문제인데 한 문제다. 한 지문에 두 개씩 있으니까 총 지문은 다섯 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푸는 요령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화문이 아니에요. 혼자 독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혹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문이 된다는 거죠.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핵심 전략입니다. 듣게 될 지문에 해당 문제 번호를 꼭 표시하기. 왜냐. 사실 이 단문형의 문제는 다른 유형의 문제지만 HSK 4급은 이걸 3부문에 같이 묶어놨어요. 그렇다는 건 이거 마지막 열 문제니까 36번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45번까지인데 여러분들은 36, 37에 같이 체크 38, 39에 같이 체크 이렇게 체크를 체크를 해놔야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미리 얘기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보기의 순서가 곧 듣게 될 지문의 순서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에서 주제를 유추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단락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눈다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위에 문제. 두 번째 단락에서 밑에, 밑에 문제의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이겠죠. 이런 디테일한 공략법을 제가 강의에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 강의에서 꼭 확인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부 내용에 집중해야 되자. 세부 내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단문형 문제는 크게 보면은 두 개의 질문이 나지만 하나는 전반적인 주제를 묻고요. 하나는 어떤 디테일한 상황을 묻습니다. 그 디테일, 그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데 그 디테일도 역시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보기를 보는 법을 연구하면 나도 모르게 이 보기 보는 게 눈에 한 번에 보인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우리가 HSK 4급의 간략한 유형과 그거에 따른 우리 공략 비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강의예요. 그 강의의 모든 이런 내용들이 모두 녹여져 있다는 거죠. 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이 지금 강의를 선택하는 순간 듣기, HSK 4급 듣기는요. 만점, 꿈 같은 건 아니에요. 꿈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만점 맞는 사람 있었어요. 실제입니다. 이 강의 여러분들 잘 듣고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듣기 만점 한 번 도전해봅시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이 강의 꼭 한 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HSK 4급 듣기를 담당하는 강사 김용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녕하십니까. 파고다 HSK 4급 종합반 배수진 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독해 저랑 같이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HSK 4급 독해라는 게 어떤지, 그죠? 정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독해. 또 독해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핵심 전략법 저랑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독해라는 걸 그냥 무작정 막 푸는 게 아니라 이 독해는 무슨 싸움이다? 시간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바뀌고요. 또 그냥 무작정 많이 풀어보는 거는 이제 그런 시대는 그렇죠. 끝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 4급이라는 이 독해, 이 독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을 방향을 쌤이 제시해 주는구나. 솔직히 그 방향을 잃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든 막 돌아서 돌아서 가긴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어때요? 그만큼 딜레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방향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잘 잡아드리면 그 방향대로, 방향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린 시간 안에 4급을 취득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하게 독해의 점수를 높이자! 라는 생각으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영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영역은 1부분, 2부분, 3부분이다.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문항수는 10문제, 10문제, 20문제, 총 40문항으로서 총 100점 만점의 시간은 그렇죠. 40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들, 40문항을 40분에 풀어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죠. 한 문제당 1분, 한 문제당 1분, 한 문제당 1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한 문제당 1분의 이 약속을 지켜주셔야 그렇게, 그렇게 연습하셔야지만 40분 안에 딱 문제를 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부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빈칸 채우기로서 A, B, C, D, E, F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보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문에, 예문, 자, 예문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예문에 들어간 답은, 답은 이 밑에 문제의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치엔츠가 예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장이 주어집니다. 46번에서 50번, 오케이. 그 다음에 51에서 55번,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독해 1부분입니다. 46에서 50번은 그렇죠. 서술문 형태로. 51에서 55번은 대화문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딱 봐요. 한번 볼까요? 니다 방진 너의 방은 쩌머쩌머쩡?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 그죠? 이 시엔자이 넝부 넝쩌머 이샤? 라고 했습니다. 이샤, 이샤. 그렇죠. 이 부어가 딱 나왔단 말이죠. 동양 부어가. 그러면 부어가 나왔다라는 건 여기에 뭐가 있다. 그렇죠. 서로 자리였구나. 이 위치 파악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문맥상 방에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 너 지금 현재 뭐 해주겠어? 라고 했었을 때 A에 보시면 다우, 이엔. 오, 싫어하다. 펑, 푸, 풍부하다. 쇼, 쉴. 이렇게 와, 이렇게 정리해야겠죠? 정리하다가 이렇게 답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재밌겠죠? 오, 네. 좋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그냥 예전에는 문맥상 살피세요. 오, 뭐 이거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우리 보기 어휘의 의미와 풍사는 기본 짝꿍 어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짜오 꾸이딩 규정에 따르면 그렇죠. 완청, 른우. 그렇죠. 임무를 완성하다. 이런 짝꿍 어휘들을 계속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문제 우리 독해는 무슨 싸움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시간 싸움. 그러면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실전 시험에서도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또 빈칸의 앞뒤를 살핀 후에 빈칸에 들어갈 품사 파악하자. 제가 아까 이씨, 보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앞엔 그렇죠. 동사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오, 셔오, 지 휴대폰이 6댄 6시에 지오, 셔 뭐? 지오, 셔 뭐? 지오, 샹, 러? 울렸어. 당연히 동사 들어갈 것이다. 지오는 부사니까. 오케이? 그 다음 흔, 타흔, 피어오랑, 예쁘다. 당연히 흔이라는 정도 부사 뒤에는 형용사가 올 것이다. 문법 용어 너무 많아요. 전 문법 몰라요. 그래서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건 피할 수 없다고요. 4급? 역시 공부하다가 난 4급이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4급도 있잖아요. 180점이 패스 점수란 말이죠. 근데 요즘에 4급을 취득하는 학생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180 패스 할 거예요. 이왕이면 나름 고득점 받으실 거예요. 이왕 그렇죠. 공부하시면서 고득점 받으세요. 오케이? 또 점수, 더 욕심 새겨서 급수가 올라가면 이거 어차피 접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막 급하게 막 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건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도 나름 또 그런 부분을 맞서하시면서 또 정확하게 또 핵심 전략대로 스킬도 또 같이 공부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갑자기 확 느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더 다음에 구조조사 더 뒤에는 그렇죠. 명사가 온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 자 그리고 보기 어휘는 4급 어휘 4급 어휘만 나오기 때문에 4급에 대한 어휘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왜냐하면 얘는 직독직해도 되게 잘해야 되고요. 접속사 그렇지. 접속사도 마스터해야 돼요. 자 우리가 A, B, C 뭐 이렇게 있죠. 그럼 우선 단어가 되게 어렵죠. 네. 여기 보시면 핵심 전략법 봐봐요. 핵심 접속사를 찾아라.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의 순서, 인과관계 등의 논리적 관계도 짜져봐야 되고 지시대명사 쫓나 이런 지시대명사가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뭐야. 어? 이건 도대체 뭘까 해서 거슬러서 올라가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많은 학생님들이 혼자서 독학을 하시면 이런 전략법을 잘 모르시고 그냥 계속 해석하다 보면 자기만의 자기만의 뭔가 논리가 생겨버려요. 그래버리면 독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은근슬쩍 날아가요. 왜 얘가 답이냐고 오히려 저한테 도이려, 도리어 물어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단추를 잘, 잘 우리가 이렇게 꿰매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접속사 외울 때 자 그냥 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지, 슈, 이런 접속사 잘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냥 뭐 잘 나온지 모르고 맨날 인웨이 맨날 이것만 외웠다간 절대 여러분들 진짜로 시간 낭비입니다. 인웨이 물론 중요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뭐냐 자 지, 슈, 스위란, 그렇죠. 그 다음 포,죠. 이런 접속사들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좀 더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정확하게 갈 수 있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시험에 뭐가 잘 나온다고요? 지, 슈가 나와요. 사장님이 예를 들어 지시할지언 자 사장님이 이렇게 지시 미안해요. 네, 자 어쨌든 지, 슈 자 지, 슈 자 우리 지시하다 누가 지시하면 우리 뭐 해야 돼? 예 해야죠. 어때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이 방법을 자 우리가 또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지, 슈 자 설령, 설사 그럼 봐봐요. 지, 슈 뒤에 그렇지 얘가 나온다. A 다음에 오케이, B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 슈, 비, 사이 자, 징, 사이 시합이 그렇죠. 설령 뛰어날지언정 얘 부후이 게이 랭만 사람들에게 류, 샤, 남기다 난, 왕, 다 잊기 어려운 인상 인상을 남기기가 어렵다. 설령 시합이 뛰어날지언정 사람들에게 잊기 어려운 인상을 남기기가 어려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장 주, 치오, 비, 사이 아 하나의 축구 시합이 야오슈 만약에 매여진 치오 골을 그렇죠. 넣지 못한다면 에휴,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해봤자구나. 어쨌든 골을 넣어야 돼. 골을 넣지 못하면 설령 그 시합 자체가 뭐 잘했어 했을지언정 정말 사람들에게 잊기 어려운 인상을 주긴 어렵다. 그러니까 인상이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서 답은 CAB죠. 그래서 옛날엔 루고 만약에도 루고가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그렇죠. 지금 방금 제가 읽었지만 야오슈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렇죠? 이런 거 어때요? 너무나 궁금하죠.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전략법대로 이렇게도 이 부분 요즘에 접속사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할 거고 또 이것이 정말로 시험에서 그대로 나온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3부분도 마찬가지예요. 3부분 그냥 공부하냐? 노 3부분은 그렇죠. 질문을 보면 정답의 위치가 보입니다. 또한 주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제 주제는 결국은 이 글쓴이의 어떤 주장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첫 문장과 마지막에 잘 나와요. 이건 급수가 올라가도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대부분 동시에 비애호 도 라고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 대부분의 내 친구들 동시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비애호 졸업 후에 다 뭐하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그렇죠. 비애 비애 다 슈에 다 부분 동시에 어 와 여기 있다. 그죠? 비애호 다 뭐해? 그렇지 슝이 장사한데 답은 슝이 오 마이갓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봐봐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럼 얘를 1분 줄 거예요. 30초만 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전 들렸어요. 30초만 줘야죠. 1분이 아니라 30초 정도로 풀어야죠. 그리고 난이도가 좀 어려운 거에 걔한테 시간을 더 쓰자고요. 이런 전략법 전략법을 만약에 모른다면 일일이 여기 이거 구구절절 주올라 몰지에하고 짱친과 리슈 얘네들 그들은 둘 이 밖에 나의 대부분의 이렇게 읽고 그리고 나서 또 얘 다 읽고 그래버리면 시간 완전 그냥 1분이 뭐예요. 이거 갖고 3분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 주의하셔서 독해는 시간 싸움이라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 이 독해 부분에 있어서 저는 11년 동안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수많은 문제를 풀어봤고 수많은 학생들을 접했겠죠. 그리고 매번 시험을 본단 말이죠. 요즘 트렌드는 이거야. 요즘 트렌드는 이거야.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죠? 네. 오랫동안 강의한 사람 중에 이렇게 전달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없어요. 많이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모든 노하우로 다 전수를 할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한자 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4급도 저희 온라인 스터디를 합니다. 4급 종합반 온라인 스터디를 해요. 지금 인강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스터디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정말로 공을 들이는 게 뭐냐. 한자 외우는 거예요. 한자라는 게 진짜 외우는 거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특히 이렇게 기초하시고 4급 하시거나 3급에서도 4급 올라오시는 분들 다 한자가 제일 어려워요. 4급이 끝나고 나서 5급으로 가면 4급의 베이스가 잘 되어 있다면 5급은 그래도 나름 그거를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한자들이 많은데 4급은 별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상영문이 그런 그림과 또 약간 이게 좀 재밌게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확한 독해 이런 전략법 엔드 또 한자 외우는 거 또 트렌드는 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독해 누구한테 오케이 저희 파고다 HSK 저한테 배우시면 분명히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쓰기 영역이 어떤지 그리고 핵심 전략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영역은 시험 구성이 자 1부분은 그렇죠. 10문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5문제로서 10문제는 그렇죠. 이렇게 단어 배열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문장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5문장이고 100점은 100점 그리고 25분 밖에 안 된다 라는 거 오케이? 시간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 쓰기도 물론 독해만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시간 이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 라는 거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어휘로 문장을 완성하다. 자 여기 보시면 워만 완청 즈샹 런우 예능 이라고 했죠. 근데 자 짝꿍어휘를 내가 평상시에 외웠다. 그럼 완청 런우 그렇죠. 이런 것만 딱 봐도 반드시 오케이 이 짝꿍어휘들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또 자 이 쓰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로부터 찾는 연습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워만 예능 완청 수로를 찾고 그 다음 얘랑 어울릴만한 목적어나 그렇죠. 주어를 찾는 연습들을 할 거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로를 찾아라.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관용적인 어구 문양도 함께 익히자.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단어 이렇게 배열하는 것보단 이런 관용적인 어구를 계속해서 기억을 한다면 아까처럼 완청 런우처럼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태껏 뭐뭇한 적이 없다. 종라의 메이 그렇죠. 그 다음 절대로 뭐뭇하지 마라. 채원 비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잘 마스터한다면 역시나 쓰기 일부분도 더욱더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라는 거를 같이 저희랑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어휘로 사진과 연관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께서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침하고 있다. 이 단어 뭐예요? 그소 그소 기침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 어휘에 이렇게 품사를 떠올려라. 그소 기침하다 뭐예요? 동사죠. 이렇게 떠올리고 또 이거와 관련된 어휘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엔 기침 이건 듣기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죠. 기침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그러면 그소 더 리할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길고 화려한 문장 절대 노 길고 화려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급에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 정확하고 조금 더 간결하지만 그렇죠. 핵심 단어들이 있다면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이 단어 되게 중요하죠. 리할 하면 뭐예요? 그렇죠. 뭐하다? 심하다. 심하다. 자 그래서 기침 너무 심해 이런 뜻이고 자 또 그는 이즈 계속해서 뭐하다? 기침을 해. 하오 샹 마치 감기 걸린 것 같아 라는 표현으로 쓴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 거소라는 이런 만약에 나오면 오케이 품사 떠올리고 그 품사와 관련된 어휘를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관련된 어휘 지금처럼 리하이처럼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정확하게 쓰는 거 또 문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쓰는 법도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 지금 쓰기 같은 경우에는 마침표 물음표 등의 문장 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점이 아니라 한자는 그렇죠 요 마침표를 쓴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주의하셔서 쓰기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실은 쓰기 할 때 진짜 한자 사급 학생님들은 제가 많이 계속해서 가르쳐 왔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그러면 한자 외우는 거예요. 한자 근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한자를 조금 더 여러분들 빨리 외울 수 있게 그 비법들을 쫙쫙쫙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내가 너무나 너무나 어려웠어 라고 느끼는 한자도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사급 쓰기 자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부분 더 전략법들 잘 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 부분 제가 본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본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